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반포주공 1단지 상황,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황 기자,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하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, 이게 어느 방법입니까?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, 하나가 리모델링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1대1 재건축입니다.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아파트를 몇 채 더 지어서 분양을 하고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방법입니다. 기존 주택의 구조를 바꾸거나 면적을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. 다만 리모델링 역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.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옥상에 기계실, 전기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이 허용이 되고 실제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, 서울에서 실제 리모델링이 된 아파트는 단 한 곳에 지금까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. 그렇군요. 여기에서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? 그렇죠. 1대1 재건축은 말 그대로 지금 아파트를 허물고 똑같은 수요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건데요.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환수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자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말 그대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겁니다. 이 때문에 이 가구별로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요. 실제로 지난 2011년 서울 이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1대1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었는데, 이 가구당 5억 4천만 원의 분담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또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죠. 다른 소송도 있다면서요. 네. 지금 앞서 무협 판결이나 관리처분 관련 소송 외에 두 건의 소송이 더 진행 중에 있는데요. 일단 반포 중 1단지 재건축 안에 약 2만 제곱미터, 시가로 약 1조 원대 땅을 가진 LH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조합 측은 40년 이상 이 주민이 거주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한 만큼 이게 이제 조합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LH 측은 여전히 이 땅의 소유권이 LH 측에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밖에 시공사 선정총회의 결정을 무협해달라는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. 앞서 반포 1단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수주전 끝에 이제 재작년 9월에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습니다. 그런데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특화 설계안이 봉계약 때는 빠졌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무협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재건축 진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성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.